네 그리고 저희의 고향인 부산에서도 상영이 있죠? 아 맞네요 부산 아시아 영화학교 출신의 브루나이 감독이세요 트레일러를 봤을 때 되게 영상률도 뛰어나 보여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지 리치 아시안 같은 작품을 맞아요 제목 들었을 때 이미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넷플릭스의 최근에 블링블링 엠파이어 그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도 결이 통하는 영화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